CNB 특집 기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초청 대담. 대전시장이 출마한 정의당 김윤기 후보 순서인데요.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향후 4년간 대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황주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CNB에서는 6.13 지방선거 특집 기획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자 초청 대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대담에 참여한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뚜렷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견을 나눈 문제는 대전시 인구 유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을 대전시 인구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그것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가 좋다면 세종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도 충분히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라며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식의 발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인구 유출은 막을 수 없는 거고 아까 인구를 늘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그런 정책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지 인구를 얼마 늘리겠다 목표를 잡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최근 대전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성 복합 터미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그는 터미널 조성 여부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한 터미널 조성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흐려진 지 오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이어져온 논의는 정작 대규모 상업시설이 언제 어떤 회사에서 들어오는지에 관심이 쏠렸다며 시민이 우선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다른 대중교통과 복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사업을 보면 터미널,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라 대규모 상업시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 중심인 사업이 된 거죠. 시민이사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공기업의 경영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세 번째 주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수장이 가져야 할 자질과 소양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윤기 후보는 겉으로 하는 소통이 아닌 지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그 누구보다 많이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해왔던 정의당 김윤기 후보. 그는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다짐과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NB 뉴스 황주양입니다.